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아니아니 나도 옆에 있었어 아니 어차피 어차피 리헨을 가봐주잖아 어차피 리헨을 가봐주잖아 어차피 힘들었어 아우씨 야 이때 초파대 빼기 있으면 무조건 저거 잡더라 이거 조심해 펄럭펄럭 미꾸라질~~ 제끼 한 번 더 한 번 더 찍 어차피 이거 물약 빼면 안돼 나 하면 할게 너도 이제 망치 패턴을 얘기해야 돼 안 잡혔어요 암수 들어감 용매이 이거 도발 한 번 할거야 짐 더해 확인 굿 감정 난 괜찮은 왕창이 지금 암수 넣어둔거죠? 내꺼 아니야 내꺼야 내꺼야 아 그래 아 오케오케 방청이 예쁜다고 아무숫 부탁 오케이 넘어지는거 조심 넘어지는거 조심 미꾸라질 던질거야 던졌어 야 지파다 지 와 한 번 더 이거 한 번 도발 더 안한다 나 예쁜야 파고 위로 1호 잡기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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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이거 끊을게 안 끊어져 어 뭐야 안 끊어진거야 어 몇매의 공진거야 잡기 쳤어 나이스 보리님 안 놓으세요 1맹 더 넘어졌어요 잠시만요 아 나가고싶어 러스 1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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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조졌어 이것도 충분히 클리어야 나이스 오버디 좋아 내가 잘 못해가지고 나이스 여기서 허름이 잘했으면 130줄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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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번에 사이클 구해서 나도 잘했으면 120줄 왔을듯 오케이 카운터 준비 카운터 준비 항상 말하지만 안 죽으면 깹니다 안 죽을게 다 때릴 수 있다 응 으아 바닥 집중 노란색 바닥 집중 자, 그럼 위쪽으로 붙었어 E코스를 붙어 봐야 쭉쭉쭉쭉 그냥 쭉쭉 봐 아, 맞네 아, 맞네 1파티로 제가 받은 거고 왼쪽 왼쪽 아, 늦었어! 아, 굿! 나이스 굿! 아, 빨렸어, 빨렸어 여기 또 수현 스페어 끼기 살짝 대기 오케이, 고! 길 보세요, 길 무력이다 스페어 무력 나이스 그냥 가세요, 나 혼자 치고 가 잡을 수도 있어, 잡을 수도 있어 위 나이스 안으로 박히세요 연이님 아직 암수 안 썼죠? 여, 밑에 네 나네 확인 아 자, 저, 저, 저 앞에 땅 보세요 올라가서 바로 쓸게요 야야 감전 조심 나이스 감전 조심 뒤에 봐줘 끝까지 됐죠? 광씨 광씨 연이님 암수 좋았다 아 아 밥을 애교 금지 에? 에? 이게 애교를 흘렸어? 이게? 그냥 무슨 소리 사짐이 가득한 거야? 아, 마루가 마루가 썸 세 번이라 그래 이해 좀 해줘 아, 맞다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확인 얘 슬슬 생각 갑자기 왜 이걸 못 올라가는 거야 어이가 슬슬 생각 처리명 감수 어, 들어갔고 날개 빵 됐다 에? 오케이 나이스 꺼져라 어디? 용매이 아자자자자 사비 와, 노크 피켓 이 정도예요? 나이스 그래도 93줄있네 야, 크리언니 손 안 엮겠는데? 이거 올라가서 당구패턴 바로 볼 수 있는 피예요 아, 이거 절대 죽지마 뒤로, 한 번에 뒤로 갔다 가면 돼 카운트 한 편하면 레이저 조심해요 오케이, 나이스, 무시 레이저 천천히 가도 돼, 레이저 먼저 한 번 더 레이저 와요 이거 마음이 급하면 안 돼 마음이 급하면 안 돼 오케이, 왔다, 갔다 천천히 때려 나이스 에스어 게이지도 이득 보고 간다 카운트 쳤다 그가자 에스어 게이지 카운트 안 타는 거 아니었어? 에스어 안 타는 거 아니었어? 이거 중간에 있는 거 쳐야 될 거야, 아마? 기분 탑 감전 조심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네, 노란색 바닥이요 이 파티 버블 좀 시간 걸려요? 네 낙사 방심만 안 하면 돼요 카운트 내놔 카운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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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 됐어 아, 헤어리 오겠다, 헤어리 오겠다 이낭의 함수 아로놈 카운트 한 번 더 조심 비빅 쌩 가운 나이스 카운트 실력 카운트 실력 카운트 실력 카운트 실력 진짜 나이스 32줄까지 헐레벌떡 때리기 여기로 왔어요, 똥 깔고요 이거 하고 3범을 카운트 5씩 갑니다 카운트 난 안 떴 카운트 어, 나 하나 더 했는데 갑자기 뜨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 나이스 프리티 이거 제가 색깔 말씀드리게요 이거 지금 6시, 7시에 있어요 이게 뭐게 나이셨나요? 네 하얀색, 하얀색을 넣어야해, 하얀색 하얀색 정확하게 넣어야 해, 정확하게 빠르게 넣지 말고 정확하게 넣어야 해 다 넣었어, 무력해야 해, 무력해야 해, 무력해야 해, 무력해야 해 내가 암수 넣을게요 6매이 자 7시 내가 부친다 그 3시에서 5시 거 좀 부어줘 제가 할게요 노란색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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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중해서 카운터 주시 이다형이 5시 망치형이 7시 제가 암수 옮겨 갈게 맞았어 이거 번개 뭐냐 십자 조심해 아니다 뿌리기다 감전 조심해 감전 조심해 바닥도 조심 축축 눌러 감전 조심하래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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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륙이 살려 다 사줘요 나무치 살려 7시 5시 떨어져 7시 5시 떨어져 아유 가운데 서륙스 시스라 망치 2개 다블킬 아유 감전 조심해 바닥 나는 괜찮아 이거 이다형 암수 던졌나요? 아직 잠깐만 나 누워있어 던졌어 던졌어 아 이거 하고 산법을 이거 하고 산법을 나가요 옆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안되면 시정이야 다들 시정 들고 있어요 지금 1시 1시 6시 12시 6시 12시 시정 시정 나이스 나이스 번개 맞으면 아 저 카운트 번개 번개 아 안잡혔어 칠팡 6백 들어가요 머리 작았다 한번더 한번더 집중해 방치여 감수 이어주세요 어 잠깐만 미안 괜찮괜찮 반짐 어디까지 가는거야 이거 무서운데 11시 짱형 미세 컨트롤 좋았구요 야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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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풀었어 풀었어 둘 다 풀었어 똥 빼세요 형 밑에 빼는 중 9시 하나 더 생기는거 조심하세요 뭐야 형 공대장 주세요 공대장 나갔다가 나갔다가 그거 감정 폭사 6시 2개 7시 하나입니다 제가 암수 하나 던질게요 너무 좋아요 조린이 암수 올인 바닥 조심해요 바닥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찜부넣자 찜부넣자 이번에 노클 가자 노클 시켜줄게요 이거 이다형이 드리블를 할때 7시거 가져가서 6시로 가주세요 제가 11시거에서 가옵시다 6시 확인 한번더 이거 할때도 시정 써도 돼요 카운터 대기중 두줄 남았어요 무조건 잡는다 이거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살면 잡니다 살면 이번엔 시정 쓰는거죠? 네 시정 시체폭탄 주의 나는 두번째가 제일 위험해 첫번째는 개뿌리 별거 없음 물약 없으면 말씀해주셔야 돼요 죽더라도 물약 남으면 안된다 물약 다 먹어요 그냥 이거 폭사 조심 감전 바닥 봐 바닥 보스 긁는거 플러스 전기 플러스 자폭 생존이 제일 중요 나이스 너무 좋다 내가 이을게 이었어 핵폭발 조심하세요 안심 바닥 따라하는거 조심 이거 몇분이에요 혹시 이제 지진 안걸려 상태 이상 뭐야 잡았었다 아잠아 뭐야 아 시정 쓰면 왜왜왜왜 시정 눌렀어 아 뭐야 이거 난 죽어 마운틴 슬라인데 3번 눌렀네 돌진 조심하고 넘어지면 큰일납니다 이제 이거 넘어지면 바로 기장기 쏴야 돼요 슬슬 슬슬 와 준비 준비 아직이야 제발 10초만 더주라 제발 부탁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7 6 제발 조금만 더 주시면 가자 지금 써 됐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해볼만 해요 이거 충분하면 충분한 열로 열로 야 이거 심포 걸어줘야겠는데 심포는 없는데 지금 3번으로 들어갈게요 심포가 안다 암수 넣었어 용맹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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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네 이거 범계 조심하세요 범계 나갔다 나갔어 지렁이 지렁이 이거 암수 내가 이어도 될까 아 네 어 이어 이어 아 쳤어 암수 들어왔어 내가 이겼어 오케이 나 다음거 이을게 네 그 다음 제가 이어요 한 번 더 네 좋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굿 걸고 막 깔아 놓을거에요 이제 네 살아서 깨야 돼 살아서 살아있으면 돼 살아있으면 돼 살아있으면 깨 저거 무력이야 야 마루야 얘 떨어져 다 떨어져요 야 이거 구슬 먹어야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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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뻗는데 구슬 제가 밑에 거 먹었어요 그냥 하세요 암수 내가 이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야 딜법을 계속 돌려 꼭 필요하게 말씀해주세요 암수 제가 이을게요 나 암수 안 까도 되겠는데 저도 암수 나가세요 이거 하면 끝이야 이거 하면 끝이야 화이팅 나가요 안 되면 시정이야 옆사람 피해주지 말고 안 되면 시정해요 옆사람 피해주지마 한 시 한 시 그냥 저 서 있을게요 한 시 번개 조심해 번개 조심해 조니니 번개 조심해요 네 열한 시 열한 시 여기서 광시 갈 거에요 바닥 조심 광시 곧 아이스 아이스 암수 이었어요 고고기 아이스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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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왔다 아 더 왔다 역시 다구려니까 졌어 보자 보자 아 겨우겠네 가장 깊은 어둠에서 너희를 아 BGM을 안 틀었네 더보기 잊지마요 와 피닉스가 몇 마리가 나가는 거야 와 몇 개 달린 거야 오오오오 아니 아까도 이렇게 도와줬어 뭘로 막을 수 있다고? 와 하나가 아닙니다 아 어 저건 아 이대로? 뭐야 뭐야 나부짱? 보여주나? 뭐야 실리언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어 어 표정 뭐야? 누구야? 어 도철x2 도철x2 도철이다 나부짱이 왔구나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맞았다 짭이 아니라 진짜다 와 카멘의 창이 모두를 노리고 있어 아무래도 그가 우리를 눈치챈 것 같군요 생존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카멘의 시선을 잡아둬야겠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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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lesson 나이스 나이스 성 CM의 보 communist 너무 좋아 네 우리 팀에 MVP잖아 나 MVP잖아! 너무 좋아! 이야, 축하네! 고맙다!